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글을 쓰거나 유튜브 방송이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선입견을 가능한 갖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귀한 정보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 귀담아 듣고 약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좋으면 그걸 또 채택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그런 것이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있죠 이 50견이라는 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30대 40대가 어깨 통증 90%가 50견이다 여기 보니까 70대 중반에 농부가 10년 전부터 어깨 통증에 시달렸는데 통증이 나타나면 진통적으로 먹었고 그래 통증이 사라지자면 동네 의원회가 주사를 맞았다 약과 주사로 버티는 동안 어깨 가동 범위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약물 효과도 거의 볼 수 없었고 어깨를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50견과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좌연이든 우연이든 간에 소위 움직이는 데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상당한 고통을 느끼죠 그런 경우에 많이 참기도 하고 그런데 서양의학이라는 것이 대부분 동서양의 한방을 하시는 분하고 양방을 하시는 분하고 만나보게 되면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태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의학도 일종의 패러다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동양의학도 마찬가지고 서양의학이라는 건 치료의학이 주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상이 발생하게 되면 진단을 하고 그것을 잘라내거나 약물 투입하거나 주사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깨에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 참다가 안 되면 그냥 수술하지 않습니까 다 이 양의학도 일종의 학문이니까 학문은 일종의 패러다임 자기만의 털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우연하게 동아일보에서 봤습니다 팔심 떨어지면 해전근계 파열 의심 저도 이게 상당히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게 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프랭크님께서 수술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있죠 또 그래서 내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개 이제 한국에 50대 남자들한테 많이 오는 것이 50견이라는 정시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어깨의 석회화 건념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52시네요 최영숙 씨는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고 통증이 점차 심해져서 어깨에 불이 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고 잠을 야던 최 씨는 극심한 어깨 통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고 검사 결과 석회화 건념으로 진단받았다 석회화 건념은 힘줄 조직에 석회질이 끼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 통증을 일으킨다 석회는 수개월에 수년에 걸쳐 조금씩 커진다 크기는 1에서 2mm 3cm 이상 다양하지만 굉장히 이게 뭐죠 고통을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가 통풍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대개 이제 양의 약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수술로 이렇게 하겠죠 약을 투입하던지 석회화 건념은 여성 환자가 나수보다 훨씬 많고 50대 이상에 주로 발생한다 여기 보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석회화 건념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큰데 석회를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 급성이거나 석회가 작은 경우 약물 주사 등 보존적 치료나 수제진 등 자가운동 치료로 통증 염증을 조절할 수 있다 대개 양의 약 의사분들이 아마 진단하는 게 이럴 겁니다 약물 투입하거나 아니면 주사 놓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석회성 건념은 건조직에 석회가 침착되어 염증이 발생하므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석회성 건념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손상된 힘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힘줄이 자주 눌리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양의 약은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최근 직장인들의 고통을 호소한 신체 부위 중 하나가 어깨인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어깨 질환은 오십견과 해전근계 파열, 석회화 건념이 있다 이 중 어깨의 통증 정도와 매우 심한 질환이 있는데 바로 석회화 건념이다 건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뭐죠 약물 먹고 그 다음 뭐 또 아프면 진통제 이렇게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오십대가 되면은 뭐 오십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파요 아프면 뭐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뒤로 옮기는 것도 힘들고 위로 올리는데 힘들고 그게 점점점점 심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집에 이제 배가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뭐 기름이 별로 안 좋았지 않겠습니까 벙커 시유나 뭐 중류 이런 걸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의장이 마치고 휴어기가 되면은 그 엔진을 다 해부를 해가지고 엔진을 다 이렇게 청소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볼링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기계를 다 새로 닦는 겁니다 닦는 거 이런 종류의 이제 그런 오십견이나 해전근계 파절이나 스키암 근절 같은 어깨에 통증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럼 운동을 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여러분들 부드럽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의무는 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선박이의 디젤 엔진도 휴어기가 되면은 그걸 닦아내는데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사람의 혈관이는 청소다운 청소를 거의 하지 않거든 사람들이야 그럼 혈관에 얼마나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을 겁니까 그 노폐물의 하나가 뭐죠 석회라는 거죠 그 석회가 뭐죠 건조직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엔진도 청소를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혈관을 청소를 하는 그런 혈관을 청소 안 하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뭐죠 안이 좁아지면서 고혈압도 생기는데 고혈압이 생기면 다 약 먹지 않습니까 평생 먹어야 돼요 약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물리치료는 아닌 것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혈관 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혈관 청소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석회성 건념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의학이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근조직에 석회가 달아붙는 것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양의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많은 대체의학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식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정해진 그 나이가 되면 같은 병을 앓는 겁니다 그중에 50대가 되면 대부분 다 여기에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혈관 안의 이물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뭐죠? 예를 들면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좀 힘을 주는 거지 안을 청소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안을 찜질하는 것도 뭐죠? 외부에서 뭐죠? 통증을 완화한 거니까 근본적인 청소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었거든요 그리고 논리로 생각한 겁니다 통증이 생기는데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혈관 자체에 대한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혈관의 제약사가 만든 약물 투입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끓여 먹거나 데워 먹거나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석회가 계속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레몬즙을 투입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레몬이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혈관을 청소하는 데는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무슨 전문가야 여러분 때로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털에 갇혀가지고 진실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양의약은 치료의약입니다 저는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걸 혈관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혈관 청소는 레몬만큼 멋진 상품이 없습니다 한 조각 정도를 마셔서는 안 되고 레몬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갈아가지고 저는 참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집사람이 그런 의약 정보를 다 가져와가지고 내 안께 이야기하면 그거를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네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선거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설 검증 그거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구나 굉장히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익숙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석회축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석회 그리고 레몬 이렇게 누르시면 방법이 많을 겁니다 혈관 청소를 해야 돼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아니 자동차도 뭐죠 안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엔진 기름을 넣을 때 뭐죠 그런 엔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하고 여러분 청소기 세탁기 쓸 때도 한 몇 달마다 한 번 정도 세탁기 청소용 세제를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혈관은 평생 동안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동적으로 돼 그러니 당연히 피가 탁해지고 혈관 안에 뭡니까 좁아지고 그 다음이 뭐죠 석회가 축적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프랭크님 말씀처럼 공 박사님은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레몬을 접을 짜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가 이야기할 때는 투입하는 거죠 몇 개 정도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완전히 다 나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십견 뭐 여기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석회성건염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 고혈압 이런 거 없어지겠죠 철두철미하게 저는 가슬검정으로 접근하니까 그래 그럼 한 번 해봐 한 달 해봐 두 달 해봐 오 이게 달라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는 다 좋은 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는 다 좋은 거요 그런데 우리 식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삶아 먹고 끓여 먹고 데쳐먹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모두 다 석회축적의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 안을 고쳐야 됩니다 안을 바깥에 하는 것도 필요하죠 바깥에 하는 것도 필요한데 바깥에 적절한 뭐죠 압력을 가하고 유연성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을 청소하는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평생 동안 그 중요한 혈액을 통과하는 혈류관을 좀 깨끗하게 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레몬 한 조각 정도 먹어서는 안 되고 레몬즙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짜가지고 한국에 접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짜는 접기계들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영어로 오브 도스라고 하죠 좀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장복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맑아지겠죠 그러면은 대개 한국인들이 앓는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소위 관절련 오십견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식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정보 딱 받으시면은 제가 상품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야 저거 진짜 좋은 모양이다 공명호 tv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그래 저는 뭐 팬이 된 거죠 레몬 복용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좋은 것을 항상 받아들이고 그 좋은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원래 습관처럼 그걸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2의 천성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장착하는 겁니다 자기의 습관 가운데 하나 그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좋을 겁니다 굉장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양의학을 하신 분은 왜 그런 걸 안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도 고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액정을 넣고 집에 있는 세탁기도 그런 찌꺼기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런 찌꺼기 제거용 세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 세 달마다 한 번씩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런 헬액을 통과시킨 그 중요한 헬관을 청소할 생각을 안 할까 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나도 우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늦지 않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오십견이나 이런 그게 오십견이 석회성 근육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논리 레몬을 가지고 근육에 집적되어 있는 석회를 녹인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통풍 같은 거 아르신 분들 같으면 정말 큰 효과를 볼 겁니다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건강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